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광활한 우주 속 좁디좁은 지구라는 행성에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루피테쿠스 이제 막 지구에 탄생한 인류라는 생명체는 자신보다 힘이 강한 존재들에게 먹잇감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생태계 피라미드 속 최하위 포지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를 사냥하거나 들에 나있는 열매를 채집하였고 해가 떨어진 밤에는 언제 어디서 습격해올지 모르는 맹수의 위협에 벌벌 떨며 오랜 세월을 견뎌왔죠 그에 따라 태양은 인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존재였고 자연스레 이들은 자신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태양을 아니 하늘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어느 정도 지성을 가져 최초로 집단을 이룬 고대 이집트 문명에까지 이어졌는데요 기원전 3000년경 이들은 하늘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면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 아닌 하늘을 이용해 자신의 생존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시리우스 별이 뜨는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해 1년을 범람기 파종기 수학기의 세 시기로 나누며 하늘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늘과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이 탄생하였고 그로부터 수천년이 흘러 이제 인류는 우주를 숭배하는 것을 넘어 이들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이길래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굳이 이 지구에 우리 생명체를 탄생시켜 우리들을 발 아래 두려는 것일까 우주밖에는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없을까 우주는 과연 무엇인가 이 관심은 수천년 동안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숙제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는 우주의 근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인류는 우주의 비밀을 얼마나 밝혀냈을까요? 예로부터 만물의 근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던 인류 본격적인 연구는 모든 학문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던 시기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 중 하나인 고대 그리스는 다른 시대에 비해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것을 찾기보다는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인간은 특정한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내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의문은 결국 이 세상까지 닿게 되는데요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주장을 내놓았고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기에 이릅니다 그가 알아낸 모든 만물의 근본은 바로 물 이후에도 그는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물질의 구성 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엠페도 클래스는 처음으로 사원소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원소설은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었고 여기서 약 10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사원소들은 각각 습함과 건조함, 차가움과 뜨거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정리하자면 물은 차고 습하지만 불은 건조하고 뜨겁고 공기는 습하고 뜨거우나 흙은 건조하고 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만물이 고작 4가지의 원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나 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던 시대에서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낸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또한 그는 각 원소들이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가장 가벼운 불부터 순서대로 공기, 물, 흙순으로 놓여있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하였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사원소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체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불로 이루어져 있다면 계속해서 상승해야 하고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계속해서 하강해야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하다니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천체들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는 미지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는 이 다섯 번째 원소에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생각은 자연스레 이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근대적인 천문학이 연구되기 전까지 천동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물론 자신이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마냥 천체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태양이나 달처럼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천체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가끔 어떤 천체들은 어떨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또 어떤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 푸톨레마이오스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할 이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주전원이었죠 주전원은 쉽게 말해 지구를 돌고 있던 천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다는 이론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던 천체가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대로 방향을 꺾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톨레마이오스가 도입한 주전원을 바탕으로 한 우주의 모습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주전원을 도입하면 당시 하늘에 떠있는 모든 천체들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어떠한 오류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은 마침내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현상을 풀어내며 만물의 법칙을 알아내었다 생각하였고 천동설은 우주론의 절대적인 진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4세기 후 완벽해 보였던 천동설의 균열이 이기 시작하는데요 푸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은 약 14세기 동안 우주론의 진리로 여겨지며 그 누구도 이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과 함께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은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개념이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타 로코스가 이미 지동설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지동설은 너무나도 매력이 떨어지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간단 명료한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은 나머지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리는 데 있어 너무나도 복잡하고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14세기 후 한 천문학자에 의해 이 지동설은 재발굴되게 됩니다 16세기 초 폴란대의 천문학자 코페르 니쿠스는 푸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연구하며 그의 이론이 이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운동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푸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의 핵심 주전원이었죠 시간이 흘러 망원경이 개발된 이후 코페르 니쿠스는 망원경을 이용해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의 모습을 관측하며 오랜 세월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을 푸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으로 모두 설명하려면 적어도 80개 이상의 주전원이 필요했는데요 수많은 주전원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긴 하나 그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푸톨레마이오스의 모델이 행성들의 위치를 꽤나 잘 예측해주기는 했지만 실제 관측 데이터와는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오차가 발생하였죠 푸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할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지구를 도는 천체들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관심을 가진 이유 또한 끊임없이 하늘을 뱅글뱅글 도는 천체에 대한 의심이 있었으니 이들이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고 믿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때문에 태양 역시 항상 같은 속도로 지구를 돌며 사계절의 길이가 항상 같아야 했는데 측정한 데이터에 따르면 봄은 92.75일 여름은 93.75일 가을은 89일 겨울은 89.5일로 미세한 오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간단 명료해야 할 우주가 이렇게 복잡한 체계 속에 있다는 것은 조화로운 신의 섭리에 불합치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마저도 조금씩 오차를 보이면서 그는 신의 뜻과 맞는 아름다운 우주론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먼저 그는 푸톨레마이오스의 전부이자 문제이기도 한 주전원을 전부 없애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행성들이 완벽한 등속운동을 할 수 있는 우주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정설 지동설이었습니다 그는 지동설이 꽤나 우주의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1530년경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동설은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할 이론으로 이것이 학계에 공개되기만 한다면 그가 전세계의 유명인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14세기 동안 사람들의 머리에 박힌 천동설의 입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동설은 곧 지구가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쉽사리 이 이론을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고 약 40년 후 그가 세상을 뜨기 전 비로소 이 저서는 세상에 공개되게 되죠 당연히도 그의 지동설은 신성 모독이라며 학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금서로 취급당하기까지 합니다 실제 지동설의 박해는 상당히 심했는데 16세기 후반 조르다노 브루노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크나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으며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각각 멀리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별엔 지구 같은 행성들이 주변을 돌고 있을 것이라는 매우 미래적인 주장을 하였죠 때문에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며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의견으로 어디다가 떠벌리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베네치아의 가정교사로 취업한 그가 실수로 귀족에게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귀족은 곧바로 그를 종교재판에 보내버렸고 결국 그동안 해왔던 이단적인 발언과 함께 그만 화형을 당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당시 학계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위험을 무릅쓰고 지동설을 주장한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죠 그는 당시 천문학의 큰 호기심을 가지며 망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성의 위성으로 보이는 천체 4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새로운 천체의 발견으로 충분히 학계의 인정을 받을 부분이었으나 문제는 그 위성들이 지구가 아닌 목성을 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을 관측하면서 달 역시 지구와 다를 바 없는 암석형 천체라는 것을 알아내었고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면서 천체는 완전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깨부시게 되죠 또한 결정적으로 그는 천동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푸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의하면 태양보다 가까이에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는 금성은 절대로 태양 뒤에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름달처럼 가득찬 금성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어야 했죠 태양의 강렬한 햇빛에 금성에 가득찬 모습이 가려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득찬 금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는 곧 푸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동설을 부정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하며 결국 1609년 지동설을 주장하고야 마는데요 처음에는 그의 학자적 입지와 그동안의 커리어로 인해 큰 비판을 받지 않았으나 선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미운 털이 박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1616년 7년간 피해왔던 종교재판이 그를 찾아오고 말죠 하지만 다행히도 종교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잔인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재판장 격이었던 이단신문관 로베트로 벨라르미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정중하게 지동설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푸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틀렸다는 증거를 찾았을 뿐 지동설이 옳다는 증거는 없었고 결국 그는 종교재판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리고 이때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나라에서 정한 금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동설에 대한 탄압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는데요 1600년대 초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특히 화성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는 무려 8년간 화성을 집요하게 관측하며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성의 궤도를 표현해보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지구를 돌든 지구가 태양을 돌든 그 도는 모양은 항상 완벽한 형태의 원일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케플러가 관측한 데이터에 의하면 화성은 완벽한 원의 형태로 돌고 있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의 검사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결국 타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몇 년간 풀리지 않았던 화성의 궤도 문제가 귀신같이 해결되었고 1609년 새로운 천문학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리고 7년 뒤인 1916년 출판한 우주의 조화에서 우주의 법칙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케플러 3법칙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당시 굳건하던 천동설을 끌어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이 천동설을 무너뜨릴 과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죠 아시다시피 뉴턴은 질량을 가진 물질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을 발견하였고 이 만유인력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내는데 성공해내며 14세기에 걸쳐 인류를 지배해왔던 천동설은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지구의 공전에 의해 별빛이 기울어져 보이는 현상인 광행차 현상을 제임스 브래들리가 발견해내며 지동설의 힘을 실어주었고 1838년 천문학자 베셀이 똑같은 별을 보았음에도 다르게 보이는 현상 즉 연주시찰을 발견해내며 지구는 태양을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되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에 시작된 우주로는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지동설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지구와 태양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의 관계를 밝혀냈을 뿐 아직까지 이들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이마저도 해결해버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탄생하게 되죠 1905년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전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된 아인슈타인 이 시기 그간엔 세 가지 논문은 현대과학의 근간을 이루는 놀라운 발견으로 1905년은 지금까지도 기적의 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15년 이 우주의 근본 아니 만물의 근본을 찾아낼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일반상대성 이론이었죠 너무나도 방대한 정보를 품고 있던 이 이론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 불리는 이 시기였는데 이는 특정한 물질의 배치로부터 시공간의 휘어짐을 계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만물의 근본을 알아낼 궁극적인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오던 이 세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우주는 왜,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에까지 다가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을 가지고 조금은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이 우주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흘러도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올려보고 내일도 보고 1년 뒤에 봐도 당장 하늘에서 바뀌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으니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었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상식과는 달리 자신이 만들어낸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해봐도 우주가 정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당시의 정설이었고 결국 그는 미세한 값을 보정하기 위해 결국 그 유명한 우주 상수를 도입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17년 그는 정적 우주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우주만물의 근본에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1927년 벨기에의 한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의하면 이 우주는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브리셀에서 열린 학회에서 르메트르의 발표를 들은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갯사는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터무니없군요 그렇게 당시 학회에서 풋내기에 불과했던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콧김에 날라가 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자신만만하던 아인슈타인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관측이 발견되는데요 한창 천체들을 관측하고 있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자신이 관측하고 있던 천체가 왜인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측하고 있는 천체가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주가 팽차한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1927년 르메트르가 제시했던 아이디어가 관측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정적 우주론과 함께 우주 상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르주 르메트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우주가 팽차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려 거꾸로 가게 되면 이 우주가 반대로 수축을 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돌리게 되면 결국 이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빅뱅이었죠 하지만 우주가 팽차한다는 것까지는 관측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이유도 모르는 폭발로 인해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우주가 폭발을 했으며 그 폭발은 얼마나 컸길래 이런 우주를 만들 수 있었냐는 것이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는 변함이 없다고 믿었던 학자들에게 빅뱅 이론은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던 탓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저히 빅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부 학자들은 우주가 팽차하는 것은 인정하나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고 결국 우주가 확장하긴 하나 그 확장된 진공공간을 메꾸기 위해 사람이 관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적은 수소원자가 저절로 생성된다는 정상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진량 보존법칙을 무시하고 물질이 생성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이는 그만큼 이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런데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던 천문학자 아르토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스는 탐지기에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먼지가 앉았거나 조류 등이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모든 변수를 차단해도 이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는 사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퍼지고 있는 마이크로파 잡음 즉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이었죠 이는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거웠고 당시 물질의 분포 또한 은하나 별이 형성되지 않은 상당히 균일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빅뱅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빅뱅 직후 무슨 일이 있었으며 고밀도로 이루어진 한 점에 불과했던 이 점이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든 걸까요?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의 발견으로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된 이론 빅뱅 르메트르가 풀이한 아인슈테인 방정식 해에 의하면 우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팽창해야만 했고 이를 역으로 생각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수축하다 못해 결국엔 한 점에 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빅뱅이 사실이라면 고밀도의 에너지였던 이 우주는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며 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당대 과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갑자기 폭발한 것은 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며 르메트르를 까내리기도 하였고 당시 가장 권위있는 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르메트르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지만 1929년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직접 관측하며 우주 팽창의 증거를 댄 에드윈 허브를 시작으로 빅뱅 초기 우주의 균일한 분포를 보여주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 우주 배경 복사까지 발견되며 빅뱅 이론에 대한 미스테리는 늘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으로는 빅뱅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모든 증거는 우주의 과거로 빅뱅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결국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 자체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빅뱅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간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 오래된 별들을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골똘히 머리를 굴린 결과 마침내 인류는 우주의 영원한 미스테리 빅뱅을 설명할 위대한 소설 표준 우주모형을 내놓게 되죠 태초의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발 빅뱅 하지만 이 폭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같은 폭발이 아니었는데요 빅뱅에서 이야기하는 폭발은 엄밀히 말하면 폭발이 아니었고 그저 우주의 덩치가 커지는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빅뱅이 한 점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었는데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시간도 공간도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도 존재하지 않았죠 무엇이 존재했냐는 질문은 전제부터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빅뱅을 한 점에서 일어난 폭발이라고 가정하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빅뱅 직후 갑자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모든 물질들은 생겨난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입자가 다른 입자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폭발을 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이 당시 우주의 온도는 무려 1.5조 켈빈에 달했는데 이 온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로 당장 생각나는 태양의 중심 온도 1500만도에 10만 배에 달하는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초고온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때문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했죠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핵융화 프로젝트의 온도가 1억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1.5조 켈빈이라는 온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가 천억 켈빈 정도로 내려온다면 그나마 이때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측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1.5조 켈빈의 우주가 천억 켈빈 정도로 식는 데까지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소요시간은 단 0.01초 이때 우주 전체 크기는 고작 4광년에 불과했는데 그 모든 곳을 에너지로 채우고 나서도 남은 온도가 천억 켈빈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 우주는 원자핵조차 버틸 수 없던 초고온의 상태로 그곳엔 양전자 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에너지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즉 원자핵을 둘러싸고 있는 음의 전화를 띄고 있는 물질이었는데 우주 초창기에는 이 전자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또 양전자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물질은 전자와 모든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화만 플러스 1인 재미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양전자를 보기 위해선 실험실에서 핵반응을 일으키거나 우주밖 초신성 폭발에서나 간신히 관측할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이었는데 이 당시 우주에는 정말 널려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전자와 함께 우주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 다음으로 우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질은 이름도 생소한 뉴트리노였는데 이 물질은 오로지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며 다른 물질과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뉴트리노 앞에 어떤 물질이 있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통과해버린다는 뜻이었죠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빛 즉 광자 역시 굉장히 많았는데 광자는 앞에 새 물질과는 다르게 전화와 질량이 없고 오직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수없이 충돌하며 생성과 소멸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침내 서로의 열의 양이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드디어 물질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쿼크와 글루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쿼크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수많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금속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글루온은 쉽게 말해 이 쿼크의 집합체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였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본격적으로 이 우주에서 무언가 물질이 생성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기본 입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대략적으로 그 당시 우주의 광자 뉴트리노 전자 양전자가 10억개 존재했다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1개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빅뱅 이후 0.11초 후 1000억 켈빈에 달했던 우주의 온도는 이제 300억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주의 대부분은 전자와 양전자 광자와 뉴트리노가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우주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숫자는 희박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 우주는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300억 켈빈으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며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양성자로 또 동시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어느새 우주의 온도는 점차 내려갔고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비교적 무거웠던 중성자는 활동성이 떨어지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양성자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 시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62%와 38%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의 근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빅뱅 1초 후 우주의 온도는 1초 만에 1.5조 켈빈에서 100억 켈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팽창과 함께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물질들은 점차 활동성이 약해져갔고 그에 따라 변화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양성자와 중성자는 계속해서 역할을 뒤바꿨는데 이 당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각각 76%와 24%였죠 그리고 빅뱅 14초 후 이제 우주의 온도는 비교적 낮은 30억 켈빈에 도달했고 이제 본격적인 우주의 초기 모습이 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액화질소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압력이 강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다면 기체는 절대로 액체가 될 수 없는데 그 한계의 온도를 문턱온도 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온도 보다 높으면 아무리 압축해도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문턱온도 보다 낮아져야만 비로소 물질의 상변화가 이뤄지게 되죠 또 물질마다 문턱온도는 다른데 바로 이 시기가 전자의 문턱온도에 다다르는 시기였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전자의 문턱온도에 다다르자 전자는 빠르게 소멸하기 시작했고 전자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는 mc의 제곱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때 잠시 우주가 냉각되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온도가 낮아진 우주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헬륨이 생성될 타이밍이었죠 물론 현재 우주의 상황이 고온과 고압의 환경인지라 헬륨 생성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던지라 핵융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들끼리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우주를 떠돌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빠르게 서로를 지나치며 우연히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쉽게 말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가 충돌하면 헬륨 3가 양성자 1개와 중성자 2개가 충돌하면 3중 수소가 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헬륨 3의 중성자가 충돌하게 되면 그제서야 최초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각각 2개씩 가진 우리가 아는 헬륨의 핵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런 과정은 약 3분가량 지속되었고 그렇게 빅뱅 이후 3분 46초 후 이제 우리는 비교적 차가운 9억 헬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9억 헬빈은 핵합성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던 수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본격적으로 핵합성을 일으키며 수소와 헬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드디어 우주의 기초를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가 약 3대1 이었는데 놀랍게도 현재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비 역시 3대1로 이는 우주 배경 복사와 더불어 이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했다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호 켈빈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길고도 길었던 빅뱅의 대장정은 비로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빅뱅으로 인해 탄생한 수소와 헬륨이 이 광활한 우주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 곳곳에 균일하게 퍼진 수소와 헬륨은 서로의 질량에 의해 중력으로 이끌리며 뭉쳐졌고 점점 더 높은 번호의 원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암석 우주에 나타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우주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별들을 만들어내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약 46억년 뒤 그런 지구의 인류가 나타나 이제 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빅뱅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1915년 아인슈테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탄생한 우주의 이야기 빅 하지만 빅뱅 이론은 당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모든 이론들이 그랬듯 이론 발표 시점부터 모든 방면에서 거센 반대를 받으며 학계의 정설로 인정받기까지 수십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이는 당시 과학자들이 단순히 꼬장을 부리기 위해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였다기보다는 실제 이 빅뱅 이론은 이상한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1915년 현대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 이후 아인슈테인은 매일같이 우주에 관한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걸작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해보면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니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모두 제각각의 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체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다시 말해 모두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중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중력이 0이 되는 경우는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중력의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력에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절대 0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천체들은 각자의 중력에 이끌려 이 우주는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테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렸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 우주가 수축하는 것이 맞았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축되어 아니 이미 수축된 상태로 빅 빅뱅 당시의 모습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우주는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한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었죠 때문에 아인슈테인은 2년 뒤인 1917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이 우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 안가 1927년 벨기에의 초문학자 조르주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아인슈테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각각의 천체들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뭐 이 부분은 이 팽창하는 힘이 중력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릴 정도로 강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해봐도 빅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천체간의 중력을 무시해버릴 정도로 팽창의 힘이 강력하다면 이 우주가 수축해 쪼그라드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해 천체들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우주의 천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백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해온 바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우주먼지와 가스 덩어리들이 자체 중력에 형성하기 위해 모일 새도 없이 흩어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태양 아니 나아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 팽창속도가 너무 느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의 자체 중력에 의해 이 우주는 순식간에 빅뱅 당시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질들이 서로 만나 천체를 형성할 새도 없이 흩어져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38억년의 역사를 가진 이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현재의 팽창속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딱 맞는게 필요한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 그리고 허블로 인해 시작된 빅뱅이론은 2003년 미국의 나사가 쏘아올린 탐사선 W맵에 의해 완성되었는데요 W맵은 빅뱅 직후 38만 년이 지난 우주의 모습을 찍어내며 우주가 빅뱅 직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는 빅뱅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이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빅뱅의 증명과 동시에 빅뱅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주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정도로 균일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균일하지 않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 우주 일부분에 천체가 몰린 곳이 있었다면 그곳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굉장한 중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 질량 한계 중력을 넘어섬 결국 블랙홀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조금이라도 천체가 모여있는 곳이라면 순식간에 블랙홀이 되어 이 우주는 온 세상이 블랙홀 천지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를 정교하게 계산이라도 한 듯 각 천체들은 서로에게 간접적인 여다보면 무질서해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매우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점에 모여있던 고에너지가 마구잡이로 팽창했을 텐데 정말 신이 개입해서 이 우주를 균일하게 설계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다행히 빅뱅에 대한 이번 의문은 한가지 이론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인플레이션 이론이었죠 빅뱅 이론 초기 우리는 우주가 점진적으로 팽창해 엄청나게 급팽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팽창한 크기만 무려 10의 30제곱배 천천히 비슷한 속도로 우주가 팽창했다면 이토록 균일하게 천체가 분포될 수 없었겠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 초만에 10의 30제곱 배가 커진 만큼 이 우주는 억지로 균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워낙 순식간에 이뤄진 팽창으로 우리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실은 또 한가지 의문을 가져왔는데요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라 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고 그로 인해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화되었다면 분명 빅뱅 초기 우주는 서로와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게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서로 만나 충돌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해야 우리와 같은 천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서로 당기는 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너무나도 균일한 상태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이 우주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우주는 균일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정도의 불균일성도 필요했는데요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이 기껏 빅뱅의 증거로 균일하게 퍼져있는 우주배경 복사를 발견했는데 이번에는 우주가 너무 균일하면 오히려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가 생성될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에 놓여버리고 만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미국의 나사에서는 1992년 우주배경 복사를 보다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 우주배경 탐사선 COBE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완벽하게 균일하다고 생각했던 우주에는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 더블 맵 탐사선을 쏘아올리며 미세한 불균열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유럽 우주국 ESA에서 플랑크 탐사선을 발사하며 이 우주가 굉장히 균일하게 또 동시에 불균일한 것이 균일하게 퍼져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런 균일과 불균일의 조화 덕에 블랙홀 천지의 우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또 동시에 태양이라는 항성 지구라는 행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우주는 빅뱅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지만 우주 속 물질이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되지 않는 적당한 팽창속도 우주의 모든 물체가 적절히 퍼질 수 있었던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에 일어났던 10의 30제곱배에 달하는 급팽창 또 적당한 불균일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는 빅뱅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우주는 적당히 뭉칠 수 있으면서도 수축을 방지하는 적절한 팽창속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에 10의 30제곱배 급팽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결정적으로 빅뱅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우주의 균일성이 사실은 불균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해 만든 우주의 미세한 균열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직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서 어느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년 전 갑자기 일어난 빅뱅과 함께 그제서야 비로소 생겨난 차원 이 빅뱅 직후 우주에 존재하던 고밀도의 에너지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며 우주의 토대를 만들어냈고 그 물질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7000년 후 물질이 충분히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우주는 이제 물질이 우주를 주도하는 일명 물질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우주가 충분히 팽창하고 온도 역시 충분히 식게 되자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물질들은 이제 점차 모이며 천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지구와 같은 천체들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후로부터 또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체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 우주를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주었는데요 그런데 빅뱅 98억 년 후 갑자기 이 우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상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가 빅뱅 이후 비교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팽창 하였다면 98억 년 이나 지난 이 시점 에서는 갑자기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듯 그 팽창 속도 자체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팽창 속도 자체가 빨라진 것은 물론 시간이 이 광활한 우주를 팽창 시키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 시킨 다는 것은 보통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또다시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의문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왜인지 이 우주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질량에 있을 것 같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68%의 질량에 이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정확한 팽창 속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우주 팽창 자체는 물질의 속도가 아닌 공간이 확장되는 개념인지라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주가 관측할 수 있는 그리고 가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체는 태양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모든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위대한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로 인해 탄생한 이 아름다운 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정식은 공간의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할 경우 공간 자체가 어떻게 휘는지 기술하는 한마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총정리본 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리만 텐서 리치 텐서 에너지 모멘텀 텐서 등 일반인들은 개념조차 알 수 없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 미지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지수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혹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우주의 진실 만물의 근본에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학에 약했다는 인간미적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방정식 자체가 괴랄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과 같이 미지수가 1개나 2개 있는 것을 넘어 무려 한 방정식 안에 미지수가 16개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방정식 16배 그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방정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이 아니라 미지수의 미분과 적분과 같은 수많은 수학적 개념이 섞여있어 웬만큼 수학의 정통한 학자가 아니라면 이 방정식 을 풀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정식 이 탄생한 이후 백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 을 푸는 방법은 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슈퍼 컴퓨터로 모든 값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방정식 을 만들어낸 아인슈타인 조차 자신의 방정식 을 풀이해내지 못하며 과연 이것이 실제 연구 에 쓰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준 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류의 수준은 생각보다 위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신선한 충격 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이해 수없이 매달렸는데요 이 복잡한 수식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기도 하고 해체해보기도 하며 마침내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번째 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슈바르츠 쉘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조금 단순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무려 16개나 되는 미지수들의 값을 구해 풀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이 미지수들이 모두 상세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는 그중에서 원형의 상황의 가정에 수많은 변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고 결국 그는 슈바르츠 쉘트 해라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첫번째 해를 내놓게 되죠 그는 이 프리를 통해 블랙홀을 예견해내었고 나아가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크기 혹은 블랙홀 자체의 크기를 계산해내며 우주론 발전에 앞장 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풀어낸 것으로 아직 이 방정식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1922년 소련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프리드만은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특정한 방향성도 물질 밀도의 차이도 없다는 즉 이 우주는 모든 곳에서 특징이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이 방정식을 풀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복잡한 계산결과 마침내 프리드만은 우주의 형태를 결정짓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은 우주의 초기 로 생각하였는데요 만약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게 되면 그곳은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 우주의 형태가 수축하는 모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특정 공간 속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게 되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 우주의 형태는 계속해서 팽창하는 형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두 힘이 서로 비슷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평평한 시공간을 지닌 우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죠 쉽게 말해 현재 우리가 실제 관측하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이 우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그 외 모든 원자들을 포함한 우주의 평균 에너지 밀도는 10에 마이너스 29제곱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즉 가로 세로 높이 1미터 크기의 정육면체에 양성자가 0.3개 정도 있는 매우 희박한 수준의 밀도에 가깝죠 보통 별이나 우리 몸의 밀도가 1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할 능력이 생겼기에 앞으로 이 우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 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법칙에도 위반되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 우주론이라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 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 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기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다친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형태와는 반대로 굽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차하는 힘이 어느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다친 우주입니다 다친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차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차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차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차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진량 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 의 크기가 평형 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 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 하면서 팽창 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 하는 형태를 맞이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 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억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 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한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 보다 강할 때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다친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다친 우주 때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10의 백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거라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 의 증거 의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프리즈를 몸속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에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 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 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 이었습니다 빅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의 밀도는 암흑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물질 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우주가 종국엔 그렇게 빠른 속도의 팽창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죠 하지만 앞으로 수백억 년 후 혹은 그 이상이 지나 우주의 종말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보면 티끌보다도 못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쯤 되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몇몇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어왔던 빅뱅이론이 사실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면 빅뱅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우주론은 정적 우주론 혹은 정상 우주론 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우주론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현상을 그에 맞춰 해석하려 애썼고 그에 반하는 빅뱅 우주론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척할 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몇몇 학자들은 우리 또한 과거 과학자들이 말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빅뱅 이론 역시 우주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론인데 무엇 때문에 그를 이렇게 맹신하고 있냐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